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요 에이즈에서 나온 cg 319x 에 대한 모니터를 소개할까 합니다 왼쪽에 있는 모니터 구요 31인치 모델 이에요 컬러 엣지의 cg 급이기 때문에 후두가 있어요 근데 후두를 놓게 되면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일단 후두는 제거 했습니다 최소한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작업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놓은 그런 형태의 모니터에요 어 얘도 마찬가지로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내려오는 센서를 통해서 모니터에 안정적인 컬러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모니터 중에 하나입니다 319x 는 x 는 뭐 기본적으로 하이엔드 모니터는 맞습니다 그리고 31인치라는 것은 그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한 그런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이 모니터는 그냥 일반적인 4k 하고는 좀 다르게 요 dci 4k 를 지원합니다 어 dci 는 그 시네마 포맷 이에요 극장에서 디지털 상영기로 상영했을 때 4k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약간 차이가 나요 3800 으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4k 하고 다르게 4000 으로 시작하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더 큽니다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약간 더 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양쪽에 이만큼 정도의 공간이 더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 픽셀 수는 300 픽셀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에요 최근 들어서 모니터가 어 예전처럼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모니터 가격이 워낙 싸지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모니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 자기가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그 모니터를 선택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뭐 목적이 여러가지 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를 놓고 쓰기도 하구요 그래픽 카드가 지원 되기 때문에 요즘엔 어렵지 않게 그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영화나 영상 편집용으로 최적화 되어 있는 모니터가 바로 319x 입니다 영상이나 영화 편집용으로 쓰는 대부분의 편집 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 때요 보통 데스크 앞에 키보드 마우스 정도로 끝나지 않구요 어 콘솔 이라든지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을 놓게 되요 그러면 모니터가 그것보다 좀 더 멀어지니까 고개 돌려가면서 작업하기엔 용이한 사이즈가 되는 거죠 영화나 영상을 4k 로 작업을 했을 때 픽셀 바이 픽셀로 화면에서 다 띄워 봐야지만 뭐 픽셀의 오류라든지 여러가지 뭐 작업의 오류들을 찾아내기 쉽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니터는 편집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구요 다른 에이조의 하이엔드 모니터와 거의 비슷한 성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높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물론 스펙 싸움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현혹되기 좋은 단어들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이 모니터는 오로지 칼라를 위해서 최적화 되어 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편집이나 이런 데서도 역시나 영상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칼라 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영상으로 되면서 더욱 복잡해 졌어요 특히나 hdr 로 넘어가면서 여러가지 복잡한 것들이 다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가 영상을 편집하거나 색깔을 조정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런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칼라는 정밀한 것은 뭐 기본이구요 그 다음에 뭐 디웨이를 적용해서 평균적인 밝기라든지 부분적으로 뭐 어두운 부분을 제거하는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술들은 age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다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 기본적으로 들어온 시그널을 24 비트 룩업 테이블로 분할 시켜서 세세하게 끊어서 색깔들을 세세하게 잘게 쪼개서 그걸 자연스럽게 재현하도록 바꿔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어 여러 뭐 모니터들 제조회사나 이런 데서 뭐 14 비트를 지원한다느니 12 비트를 지원한다느니 뭐 16 비트를 지원한다느니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모니터의 컬러 그레이드가 상당히 잘 나온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그쪽 그쪽의 스펙으로는 어 거의 뭐 오버 스펙 이라고 볼 수 있어요 24 비트 룩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컬러를 잘게 쪼개서 볼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 색깔을 좀 더 정밀하게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단계이긴 한 hdr 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물론 모니터의 밝기도 기존에 나왔던 모니터들 보다 조금 더 밝구요 넓은 대역대의 콘트라스트 비율을 재현해야 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쓰는 용도로 친다 그러면 di 다시 말해서 디지털 영상에서 후반 작업에 해당하는 편집 편집에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구요 컬러 그레이딩 다시 말해서 색깔을 정밀하게 매칭 시켜서 여러 개의 카메라와 여러 개의 씬 그리고 여러 개의 조명 조건에서 찍은 것들을 일치감 있게 그 영화나 영상의 톤을 만드는 그 아주 중요하고 섬세한 작업에서 더욱 더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모니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나 전세계적으로 칼라 그레이딩을 하는 많은 스튜디오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선택되고 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요 기본적으로 블랙농도 지원하는 거니 아니면 뭐 dci p3 뭐 렉 709 렉 2020 여러가지 것들을 프리셋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마를 컷 하는 거나 감마를 전체를 다 재현하는 거나 이런 것들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영화에서 쓰기 영상이나 이런 데서 쓰기 편한 뭐 마커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요 hdr 로 넘어가는 과도기 에서요 물론 지금 현재 hdr 를 지원하는 2000 니트 혹은 1000 니트 이상의 밝기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있다면 훨씬 더 정밀하고 똑같이 재현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도기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1000 니트의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니터는 흔치 않습니다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만약 된다고 할지라도 수명이 짧아서 오랫동안 그 모니터를 켜놓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만약 수명이 해결이 돼서 그렇게 켜놓는다 할지라도 작업자의 눈의 피로도 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hdr 을 그래도 보는 것과 비슷한 톤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계의 모니터라고 볼 수 있어요 hdr 을 정밀하게 칼라 그레이딩 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모니터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0 니트를 지원하는 모니터는 이거에 비해서 가격대가 거의 6배 7배 심지어는 8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편집도 하고 그 다음에 칼라 그레이딩의 기본적인 틀은 잡아 놓을 수 있고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거의 다 맞추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a조가 색깔을 잘 컨트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밝기가 바뀌어도 색깔은 일정하게 재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혹시 가지고 계신 모니터가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밝기가 달라지면 색감 이라든지 색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변화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도 역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스펙 상으로 보면은 남들 다 아는 정도의 스펙에서 조금 몇 가지 더 추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뭐 24비트 룩업 테이블 24비트 룩업 테이블은요 16비트 룩업 테이블 보다도 월등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라든지 메인보드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양만 늘려서 혹은 뭐 단순히 메모리만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속에서도 오류가 없이 정밀하게 작동된다는 것은 훨씬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기능은 물론 다른 모니터의 A조 상위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온도나 뭐 이런 밝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색깔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정밀하게 컨트롤 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적용해서 그걸 정밀하게 조정해 놓은 모니터라고 보시면 돼요 후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모니터의 무브먼트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다른 A조 모니터와 동일하게 되게 자유롭고 자유자재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단 세로로 돌리는 피봇 기능은 없어요 31인치는 피봇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마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센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HDMI 라든지 디스플레이 포트라든지 이런 포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USB를 연결해서 Color Navigator 7 이라고 하는 완벽에 가까운 Color Management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색깔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 어떤 환경에서 뿌려지더라도 이 모니터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조정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A조 모니터가 워낙 큰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강력한 장점들을 설명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편안하게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다 저게 불편하다 이런 것들조차도 없을 정도로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A조 쓰면 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Color의 안정성이나 혹은 모니터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쪽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이쪽 분야의 일에 대해서 한번 계속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데모라도 한번 보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보게 되면 다음 다른 모니터와의 차이점을 확실히 눈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정량적이거나 스펙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는 아주 독보적인 분야의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품 소개에서는요 다른 얘기들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그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선택하시면서 꼭 필요한 나한테 필요한 일이 뭐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는 모니터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영상이라든지 혹은 뭐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하이퀄러티의 칼라 컨트롤이 필요한 작업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계시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CG319X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또 다른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